부활제 5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전담 이영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하여라 너희에게 그래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사랑하는 CPBC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상옥부 이영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미에 일어나 가자 라는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제자들이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남은 한 주의 복음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더욱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머무름, 머문다는 말이 또한 붙어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들이 눈에 띕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더욱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마른 가지들이어서 그 어떤 좋은 것도 흡수하지도 못하고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두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미 가지치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도 머물고 붙어있고 열매를 맺기에 앞서서 농부이신 하느님이 하신 일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지치기 하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이루실까요? 저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목의 많은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교우들을 만나고 때로는 봉사자를 구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저는 잠시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느님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내느라 아둥바둥거립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간과합니다 나의 삶이 하느님과는 무관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인 나 자신이라 여기며 내 삶에 대한 하느님의 것들은 다음 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생명 가득한 열매를 맺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시작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느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하느님과 관계 있음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역시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당신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고 당신이 마련해 주신 양식으로 살라 하시며 당신이 오늘도 생명을 더욱 살도록 내 삶의 가지치기를 시작하셨으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사 청해봅시다 하느님 저는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당신 친히 함께하소서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전담 이영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영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